내 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 윈도우 XP 베논 양광이랑 그 천이한은 양광이 안한대요 천이한은 양광이 안하고 오백이한 빵 두번 하잖아요 양광도 쫄린게 있나봐요 와잇마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귀찮게 하네 이거 난 지질줄 알아라 예 화면 잡혔다 됐다 아 정신이 없네 진짜 지금 빌런 포인트 증가했다 나도 이제 빌런이다 빌런 나 맘대로 나간다고 또 왔어요 키리윤 응원할게요 이겨주세요 키리야 키리윤 자 갑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시작 나쁜 애정자 흑어뜯이 공부가 최강제일이다. 아 양반기라 해요! 다른 데는 하지 말고! 최고! 히읗던 2만 본업인 거바로우집 이라러! 히읗! 1만 본업인 거를 좋아해! 1만 본업인 거듭니다. 첫판 그냥 버렸네... 런닝룹이야! 하나도 다 옮겨! 대단하는 를 시험하러! 유선할 수 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우 체력이 좀 후달린다 이 아우 체력이야 11 115 어 라운드 2, 화이트! 왜 까부냐? 왜 까부냐고 왜 까부냐고 형이 까부지 말랬지 까부지 말랬지 형이 왜 까부냐고 왜 형이 까부지 말랬지 자꾸 까부르더라고 야 두검맨이 98에서 고로한테 좀 두들겨 맞는다고 그렇게 50개 보레가 아니야 98에서 고로한테 두들겨 맞고 온 두검맨이지만 2000에서는 그렇게 만마리 보레가 아니야 엘마 갤럭시카 펜트는 있습니다 갤럭시카 펜트는 있습니다 갤럭시카 펜트는 있습니다 털은 2,1 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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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이새끼 또 형이 아머인데 또 까불고 있어. 아머 형한테 그냥 킹덤맛 알지? 이제 뭐 내가 여러 번 말하지 않겠어. 킹덤맛. 킹이 덮치는 맛이 있지. 특히 또 똥 싸러 갔네 이거. 지가 질 것 같으면은 리플레이보로 똥 싸러 간다고 하고 리플레이보로. 내가 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리플레이를 보고 오네. 이 새끼 이브 새끼. 아 맞다. 자막 지울게. 내가 노흐쿠가 됐네. 노흐쿠. 이 새끼. 이 새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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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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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muố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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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다. 참나. 아이쿠다. 아이쿠다. 개새끼네 이거. 개새끼네 이거 진짜 번개로. 갑을만 쓰네 이거 진짜. 존나 해봤네. 갑을만 써 이 새끼. 왜 안 나가. 아이쿠다. 아이쿠 원래 끝난 건데 왜 안 나가. 거든가. 아이쿠 아이쿠에 비해가 안 나가가지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 진짜 야 나이스 야 양방아 열 받겠다 야 인간적으로 너 이거 이기면 안 돼 인마 야 아까도 끝난 거였는데 이 새끼가 어디를 날 죽이려고 야 이 새끼야 너 아까 나한테 죽인 거였어 인마 야 인간적으로 이거 이기면 안 되지 이 새끼야 이 새끼 이거 이씨 양심이 없네 이거 이 새끼 양심 없냐? 야 격투게임에 격돋이라는 게 있어 인마 PC방이야 해주는 건 난 이겼습니까 이거 돈 따고서 PC방이야 해줄게요 돈 따고서 PC방이야 격돋이라는 게 있어 인마 격투게임에는 이 새끼 장난하나 이 새끼 진짜 아우 씨 아우 나 동네형 너랑 할 때 격돋이 너무 지켜가지고 내가 어? 동네형이랑 할 때 내가 격돋이 칼같이 지키는데 아 이 새끼 죽여버린다 까불지 마라 격돋이라는 게 있다 인마 격투게임에는 히힛 하하 겨주테클 흐하하 야야야야야 내가 겔주였던 옛 추억을 회상하며 겔주테크를 한 번 해보았다 나 왜 자꾸 저 리턱 콜라가 동네형 매그넘으로 보인다 그걸 마시는 개논형 보면 아 안돼 나 뭔생각하는거야 안돼 잠깐만 파랗샤 아잇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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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아 광아잠깐만 광아 광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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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광이 때문에 진짜 속상하네 광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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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1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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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1이야! 제1이야! 제1이야 하나면 다 해결이지 어딜... 건방지게... 아인트리브에다가... 태클을 해 아... 왜 내가 이기니까 노잼이라 그래! 동대형 맨날 내가 질때만 좋다고 하고 내가 지면 노잼이래 내가 지면 오늘 꾸이잼이라고 왕 재밌다 제1이야! 게임하는거 재밌다 제1이야! 에서나! 제1이야! 로봇인거야? 제1이었어 제1이야! 그러네? 자... 케이가... 제1이야! 이러네... 내가 제1이다 바나바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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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.. 노잼 다이쿠다! 노잼 다이쿠다! 노잼이라그러네 라이프가 노잼이라그러네 라이프가 야 잠깐만! 샹! 아이씨... 라이프도 노잼이라그러네 지금 방금 기분잡기 잡는데 야아이씨! 라이프가 이리야! 툴 랼! 라이프가 음... 김정지 하는다 지won KE 편의점 자 랜이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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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이니 랜이니 제이니아 아 쌍 원래 끝나는 거였는데 아 문도 좋네 이 새끼 안 봐 문 존나 좋아 아 진짜 아까 끝나는 거였는데 아 존나 해봤네 아 존나 해봤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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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받게 해라 열받게 해 계속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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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짜증나 진짜 아 열받는다 최번기한테는 언제 당해도 열받네 네 정승명님 알겠습니다 어 으악 아 아 이런 실수를 이런 실수를 지금 11 14 15 15 16 15 15 아 자꾸 치면적인 셀틀하네 아 자꾸 치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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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ut up!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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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 right! Yeah! And now,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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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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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워! 화이! 와이! 투리아 으흐흐 호흐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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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 태클의 간다 태클만 한다 나는 전설 태클의 간다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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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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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 셔릿! 후 후 HV!! 아우! 아우 아까워 에이 나 진짜 ㅆ 라운드4 화이dio 세이리야 야 잠깐만 세이리야 세이리야 호우! 호호! 세이리야 에이 뭐 세이리야 하려면 충분하지 세이리야 어? 어? 레오나? 레오나요? 님아 레오나요? 지질려고 환장했음 레오나요? 어? 레오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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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노? 에이 이놈엘 에이 од구 시리아 시리아 레오나는 뭘 레오나냐 아이 진짜 새끼야 아 존나 해받았어 세이리아 아 살려줘 세이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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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이리아 아 존나 해받네 진짜 여러분 최번기 암호한테는 세이리아가 잘 안성해요 사실 저게 워낙 좋아가지고 아 살려줘 아 살려줘 아 살려줘 살려달라고 이 새끼야 아 아 결국에는 그 숫자는 나오는구나 결국에 나오는 그 숫자 어차피 어차피 아 아 아 아 아 레우나 레우나 맞어 레우나 빨리 눌러야 되는구나 레우나 아마 빨리 눌러야 되나보다 깜빡했네 글쎄 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레오나 긴가민가했다 빨리 불러야 되나 어쩌나 긴가민가니 이사를 썼버린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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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, 잠깐만. 주식회사 양광. 양광머니. 주식회사 양광머니. 세이리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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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뭐야 이거. 야, 야, 야. 아 와호우 주식회사 양광 주식회사 양광머니 고맙다 고맙다 인마 아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야 광아 광아 잠깐만 광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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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잠깐만 야 이건 아니지 야 이 새끼야 죽여버릴까보다 그냥 뒤진다 너 진짜 아 존나 해봤게 하네 이 새끼 존나 해봤게 하네 여해봤게 해라 새끼야 라이프클락을 저격하라고 레오나를 골라지 랩땡 бук티 자막을 자 perspect rallies 전보단 당국 레오나, 레오나 귀엽다 레오나 왜 골랐냐? 이뻐서 골랐냐? 레오나 이뻐서 골랐냐? 레오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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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, 레오! 레오나 이빨고르기 누군가를 쎄기야 뭐야 아휴 계속 그것만 놀아라 했을때 계속 그것만 놀아라 했을때 계속 그것만 놀아라 했을때 오우우우 오우우우 이거 내나갔냐? 아 이거 내나갔냐? 야 광이 망했네 내가 구를 줄 알았냐? 내가 구를 줄 알았냐? 형은 맞서 싸운다 임마 역시 우리 눈빌일동님 격갤러다오십니다 역시 그 갤러리가 재밌으려면 내가 져야 제맛이지 내가 이기기 시작하면 그 갤러리 어 재미없다 한다뇨 역시 내가 져야 제맛이지 어? 아니에요? 일동님 사랑합니다 일동님 일단 첫번째는 이겼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냐? 짜증나네 아 H&I님 고맙습니다 아이씨 자증나네 아이씨 자증나네 이란 ech 으앗 뭐하 으 Não 1차전은 제가 10대6으로 이겼습니다 마우스 흔들리네 진짜 아 짜증나네 진짜 마우스가 흔들려가지고 히히히히히히 고 디앙스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유전살인가? 아 진짜 예받네 아 진짜 예받네 개평신같은 새끼 10대5 갑시다 아유 이 개새끼 수고했다 이 개새끼야 수고했어 어우 나 진짜 존나 때려가지고 시발 뒤지는 줄 알았네 끝났어 이새끼야 지금부터 시작 라이파드 외부치니 번데 저 번데 라이파드 외부치니 예에이 아우 투 화이트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라이프 태클 라이프 태클 하나면 다 되지 라이프 태클 하나면 만다 오케이지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드실 땐 라이프 태클 끝을 리필 하자 라이프 태클 ke penalty 라이프 태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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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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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우!!!!!! 지리언!!! 지리언!!! 제일이야 한 번이면 뭐 제일이야 한 번이면 뭐 다 끝이지 오랜만에 나왔다 맥스 트필 제일이야 한 번이면 뭐 게임 딱 깔끔하게 마무리 되지 마지막에 지리어! 한 번 딱 뭐 젠이 아니야? 뭐 이 새끼 아 이런 병신 이런 병신같이 진짜 부르네 진짜 아 이런 병신같은 죽여버릴까보다 그냥 졸라 병신같이 부르네 진짜 아 왜 이거 첫길 또 안나가 아 진짜 편하게 갈거래 또 어이 아 딱 죽네 아 진짜 이밖에 안하네 아 정말 반다 여의받게 해라 여의받게 해 여의받게 해 여의받게 해 여의받게 해 여의받게 해 야 으와아아악 위노! 예이! 예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그맨인가? 너 직업이 개그맨이냐? 직업이 개그맨이냐고 이 새끼야 나이스 진짜 개그맨이네 진짜 개그맨이네 뭐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어이 개그맨 난 아직 배가 고프다고 오이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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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오버다제 오이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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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업이 개그맨이냐? 이 새끼 거참 웃기는 새끼네 이거 웃음 제 생각에 잠겼니? 알아요 당연히 아직 지고 있지 이겨야지 이제부터 아유 뭐 9대1 9대2 뭐 이 정도면 팬더 한번 막판 해도 된대 안 돼 지금은 돈 내기라서 그럴 상황이 아니야 어? 순서류 바꿨어? 순서류 한 달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.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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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니너 이준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 양광, 갑사영 미안해 복수는 힘들 것 같아 어이 오이 다지 아니야 이리야 이리야 뚜려 가슴의 도발 끝 kannst 툭툭 뺌지 이 아름다워 오우 세트 또 뺨 게이들 어이 어이 다세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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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아직 살아있다구 야 또 타임오버로 이길라그랬는데 왜 자꾸 쫓아와 야 또 타임오버로 이길라그랬는데 왜 자꾸 쫓아와 이 새끼야 아유 초코네오님 오셨군요 저에게 탄산수를 선물해주신 감사한 초코네오님 양구왕 양구왕 양구왕새끼 이거 양구왕새끼 이거 양구왕새끼 어꼭 야 잠깐만 아이씨 진짜 야호 오우 라라라라라라 가뎀사? 이것이 전설의 가뎀사?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는 그 가뎀사? 아이씨 세트가 없네 뚜리야 아이씨 아이씨 회심의 도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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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4 4 5 5 5 5 잘 가라 이 새끼야 잘 가라 이 새끼야 WKO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죽였어요 스트라이프 잘 가라 이 새끼야 잘 가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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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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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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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3, 2, 3, 4, 5, 5, 6, 6, 7, 8, 8, 9, 10. 지질려고 저게 아 슈트 싸웠다 잘했다 나이크 바다와 같이 시원한 데미지 바다와 같이 시원한 데미지 안가지 롱 아유 무서워라 아유 무서워라 아유 무서워라 바다와 같이 시원한 데미지 아유 무서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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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rails ㅅ 간다 ㅅ ㅈㅈ 저게 은근히 조금 조금 어려워 타이밍이 조금 sense 저게 자꾸 피긴 하네 아 진짜 아까 첫 필로 끝내는거였는데 왜 안나가냐 대체 아 왜 안나가지 히트드라이브 오늘 히트드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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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드드라이브 히트드드라이브 다운로드 컴플리트야 인마 다운로드 컴플리트야 넌 나한테 뽀록났어 인마 히트드드라이브 히트드드라이브 히트드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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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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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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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